아 아 아 아 아볍게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이 노래 아유 아니에요. 날로 먹다니요. 날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 뭐든지. 자 이번에 스피커입니다. 갈게요. 자 룰레 돌려주세요. 김거모 잘못된 만남 랩을 다 불러야 됩니다. 김거모 지지 항상 첫 번째는 만들기 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난 내 친구를 가지고 싶어. 그런 만남이 스스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난 어 써네. 내가 매도 금식 붙여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유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이것어야 날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스메이카! 어려운 노래인데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100% 석주향은 이제 가수 제기가 들어오면 할 것 같은데 그쵸? 롤모델인 걸그룹이 있어요? 좋아하는 걸그룹 신스타? 저는 보아언니 아 솔로라도 좋아요 보아씨가 어렸을때부터 네 그렇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일단 그룹보다 솔로로 기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룹은 돈 나눠가지고 부모님 솔로를 해라 역시 아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멈추러 외쳐주세요 석주양이 자, 룰레 돌려주세요. 쉬세요. 이거는 석주, 석주 느낌이 나네요. 자, 석주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이대로 사라져주는 거야. Baby, good bye. good bye.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자꾸 널 실수로 수지라 부를 때 내가 차려야 했어, 됐어. 너를 믿어주려 했는지 몰라. 네가 어떤 애인지 알았어. 괜히 울지마. 너의 물건을 다 내놨어. 경기는 이제 그만. good bye, baby, good bye. 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너를 사라져주는 거야. oh, good bye, baby, good bye. 지금 벌써 재밌었다고 생각할게. 그럼 여기 들어가도 하지. 너의 쇼는 이제 끝난 거야. baby, good bye. good bye. good bye. let's go. 엄석주. 성공.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석주 잘한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전원주 쌤이랑 우리 이혜정 쌤이랑 놀랐어요. 관광 왔어, 관광 왔어. 아주 다 구경하느라고. 근데 얘 엄마가 더 떨고 있어 지금. 엄청 떨려요. 엄마 입장에서 또. 또 땀난 거 좀 봐, 이거 봐. 딸이 실수할까 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진짜요? 저희 앞에서는 안 보여주거든요. 나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떨려? 시끄러워요.